포항 지진과 인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밝혀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고 지열발전소 건설 중지와 폐쇄를 요구하는 제안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과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